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CCTV처럼 범죄나 사고 예방 목적도 있지만 말 그대로 비상용, 위급한 상황에서 쓰도록 만든 겁니다. 하지만 지원기달려팀이 직접 살펴본 결과 일부는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한 공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CTV 밑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곳까지 와서 비상벨을 누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성인인 제가 팔을 뻗어도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지도 손에 닿지도 않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비상벨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기에 있는 저 노란색이 비상벨인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 봐요? 처음 봤어요. 그럼 저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혹시 아세요? 눈 안 보이는 사람 딱 누르면 보는 건가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도 말합니다. 전화기 갖고 있으니까 전화기로 신고하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저거 찾는 것보다. 다급한 상황에서 어찌어찌해서 운 좋게 눌렀다고 치고 작동은 제대로 될까. 비상벨을 누르면 어떤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는지 제가 직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벨을 누르고 30초가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위에 있는 CCTV가 돌아가는가 싶었지만 묵묵부답. 이후 수차례 눌러봐도 반응은 같았습니다. 다른 다목적 CCTV 비상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른 지 한참 만에 희미한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버튼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누르고 CCTV가 지금 저를 향하고 있는데 위에 달린 스피커에서는 자꾸 소리가 끊기고 있습니다. 고장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장난전화가 많고요.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장난하고 한 번이 불났다고 신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 긴급성에서 비상벨을 눌러서 거의 천행 접수된 건 아직 없어요. 신고를 받게 되면 단순하게 전달자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찰 쪽이랑. 그나마 도내에서 이처럼 다목적 CCTV를 설치한 곳도 춘천과 원주, 동해, 삼척, 정선 등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군단에는 그렇게 관제하는 용도 많지 않고 그걸 하게 되면 그것만 전달을 해서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만약에 뭔가 공제나 이런 게 됐을 때 책임 소재의 문제 비상벨 한 대의 설치 비용은 대략 100만 원이 넘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비상벨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현실.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지원기달려팀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문제점도 파헤쳐보고 대안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원기달려 송혜림입니다. 지원기달려 송혜림입니다.